에이씨 다 갖고 나올걸 어유 막내 맥수 더 가져와 말술 누나가 갖고와 저녁도 못 먹고 배고파 죽겠는데 나는 먹지도 못하는 거 심부름 시키고 있어 저녁 안 먹었어? 왜? 배 나오면 안 되니까 이거 무슨 냄새야? 걔 잡으면 내가 대신 먼지나게 펴줄게 잡고 갈거야 우재형 비행기표 딜레이 시켰어 그렇지 오빠 눈 앞서 코백한 기집애 싸대기 한 대 못 데리고 가면 강호재가 아니지 그때까지 못 잡고 또 못 잡고 8월까지도 못 잡으면 형 미국은 어떡해? 휴학해? 이 사진 갖고 내일 사람 풀려고 사람을 왜 풀어? 인터넷에 올리면 되지 오토바이 동호회 고런대 인터넷? 신기하네 엄마가 시켜주는 윤선생 아줌마 같다고 똑같아 이거 용규씨 엄마 음식 솜씨 좋지 헐 누나 남친한테 용규씨 용규씨 해? 아저씨야? 30대? 나보다 두 살 위다 난 오빠 말고는 남자한테 오빠 소리 안 나오더라 그 용규씨한테는 아직 정체 안 들켰어? 그럼 내가 얼마나 아등바등 용의주도 철저하게 했었는데 그걸 왜 감춰? 위너스 오너 호적에 올라와 있는 게 재산인데? 네 누님은 위너스 오너 딸이 아니라 인간 강미경이니까 그래 봤지 아빠 딸이지 인간 강미경 만들어준 게 누군데? 아빠도 맨날 그러잖아 우재형한테 내 디네이 받은 이상 너 날고 또 날아봤자 내 손바닥 아니야 아니 난 나야 강기범씨 딸 강미경이 아닌 여자 강미경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날 때까지 나는 강기범씨 딸 강미경이 아니야 절대 응 응 너 앞으로 한 달간 통금 8시야 한 달? 엄마는 너무해 엄마 음주 정지가 100일이야 음주 외박에 한 달이면 감지덕지지 무슨 아니 그 종이 저 음주운전하다 걸렸냐? 아니 언제? 음주운전 아니야 아빠 야 아우 체름 쪄어 입 다물어 아니 너 외박까지 했다면서 아우 외박은 외박인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외박 아니니까 신경 끊어요 아니 그 외박 음주 뭐 어쩌고 그거 다 무슨 말이야? 아 참 당신은 몰라도 되는 얘기라니까 야 안 씻어요? 아 씻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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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물만 마셔도 살찌는 애가 술은 응? 야 아직도 너 얼굴 평수 반평은 더 늘어있어 이거 사 에이 너 술 마시다 늦었구나 처음 보는 사람이 내 나이 안 울면 이상한 거지? 응 수상한 거지 그게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이야 점쟁이래?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니 이 시간에 어디가? 너 혼자 학교 연습도 없는 날이잖아 아 그 집에 신세가 풀어가려고 있잖아 차비 그 돈도 갚고 인사도 하고 그러려고 어 그래? 아유 수심한데 잘됐어 드라이브사마 같이 가 안돼 응? 안 되다니? 어 엄마 가면은 무한해 할 거야 내가 가는데 왜 무한해? 아 되게 가난한 집이야 엄마는 치렁치렁 그리고 좀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있잖아 하긴 나보면 돈 뜯어낼 수도 있겠다 아 그런 사람들 아니야 저저저 또 모자라게 그냥 너 사람 좀 덥석덥석 믿지 말라니까 엄마는 사람 너무 안 믿어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야 인간이 그런 거야 믿을 썩게끔 만드는 게 사람인 거야 핏줄 빼놓고 누구를 믿어 너도 가지마 응? 전화해서 계좌번호 달라 그래 돈 붙이면 되지 과일값 넣어서 넉넉히 전화번호 모르는데 그럼 택배로 붙여 내가 주소를 알겠어 아유 이 안심이 그럼 간도 무슨 만천천원 없다고 죽니? 테라스하우스라며